안녕하세요 오성 황금양 농원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지금 비가 오고 있어 가지고 이거 지금 농장 앞에 이제 풀을 뽑고 이거 지금 돌리나리를 갖다가 이제 쫙 심어서 꽃잔디 대신 풀나지 않게 요걸 하려고 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이제 손괭이랑 삽으로 하는데 이게 뿌리가 엄청 강해 가지고 아주 뽑기가 엄청 나빠요 그래서 지금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입고 이렇게 온 거를 빼서 지금 다 던지고 이거는 소리쟁이는 뿌리를 뽑아야지 잘라진 거에서도 계속 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리 싹 하고 지금 풀 다 뽑고 애플 참외 심을 언덕도 지금 싹 뽑고 오늘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시는 거 보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비 오는 날은 농장 안에 이런 비 오는 날은 하면 조금 꼴족꼴족 해가지고 지금 밖에 이거 주의 싹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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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